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내 가까이 있었어. 그래?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에요. 말해. 무슨 맘 먹고 회장님 옆에 있었던 거야? 예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말 안 해? 무슨 꿍꿍이었냐고 묻잖아. 회장님이 말씀하시던 이사장님이 당신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한번 만날 걸 그랬어요? 송지숙. 예쁜 부인하고 따님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너 뭐야? 무슨 수작이야? 당장 그 집에서 나와. 회장님 퇴원하시기 전에 나오라고. 이런 상상했어요. 당신을 우연히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입 닥치고 들어가서 짐 싸.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신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내가 너무 대견스러워요. 너 진짜 죽고 싶어? 회장님 집에서 나올 생각 없어요. 나올 생각이 없어? 당신이 알던 송지숙은 이제 없어요. 당신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송지숙은 없다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네가 아주 미쳤구나. 미쳤어. 회장님 기다리셔서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어딜 들어가? 당장 짐 싸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회장님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할게요. 따님 결혼을 잘 시켜야 되니까요. 차 안 막혀서 다행이에요. 네 그렇네요. 할아버지 기다리실 텐데 나 먼저 내릴게요.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요. 아빠! 어 같이 오는 건? 네 할아버지께 가시는 길인가 봅니다. 어. 빨리 퇴근하셨다 그러더니 병원 오느라 그러셨구나? 어 그래. 먼저 올라가 계십시오. 전 주차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안녕하십시오.